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여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려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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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